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징검다리 교두보 시즌 3 MC 김지원입니다. 이번에 진행하게 된 콘텐츠는요. 머니텐TV에서 쭉 진행해오던 시리즈인 교두보를 2024년에 시즌 3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우우! 저희가 이번에 시즌 3를 맞이해서 로고도 예쁘게 다시 바꿔봤는데요. 짜자잔! 로고 진짜 예쁘죠? 올해도 다양한 투자 정보를 쉽고 핵심만 쏙쏙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교두보 시즌 3 첫 번째 주제는요. 바로 은밀하게 위대하게 잠재력이 기대되는 분리막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직접 보고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중간에 캐릭터 되게 귀엽죠?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저희 교보증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리서치 탭을 누르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교보증권 리서치 최보영 수석 연구원과 심종민 선임 연구원입니다. 그럼 보고서 핵심 내용을 소개해드릴게요. 작년에 주식시장의 키워드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저는 2차전지가 떠오르거든요. 2차전지 열풍이 정말 대단했잖아요. 정말 대한민국 국민 중에 에코프로, 에코프로 비엠 모르시는 분들 없으셨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열기가 뜨거웠었는데 여튼 2차전지는 많이들 당연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리막은 약간은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분리막은 2차전지의 4대 소재 중 하나로 배터리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소재입니다. 배터리의 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니까 꽤나 중요하겠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2차전지 산업에서 분리막 관련한 업체 바로 투자하면 될까요? 일단은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먼저 분리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가보자고요. 분리막의 주요 원재료는요. 폴리올레핀이라고 하는데요. 또 그 속에서도 피, 피, 피 이렇게 나뉜다고 하는데 여기까지 딥하게 들어가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일단은 폴리올레핀 계열의 분리막 장점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요. 가격이 저렴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공이 쉽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장점은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갖고 기계적인 물성, 경량성까지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고온에서는 수축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분리막에 수축을 하게 되면 양극제랑 음극제의 단극 차이가 발생해서 폭발의 위험성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표면에 세라믹 소재를 코팅해서 내열성을 강화한 제품의 사용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분리막 시장의 추세는 세라믹 코팅 분리막으로 향후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팅 분리막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잠시 뒤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먼저 분리막 시장에 대해서 잠깐 확인하고 가볼게요. 분리막 시장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2차 전지와 함께 성장해 왔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요. 2차 전지 수요가 증가하면 분리막 수요량도 같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교보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글로벌 분리막 수요는 369억 제곱미터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분리막 시장을 꽉 잡고 있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지만요. 아쉽게도 중국입니다. 중국은 현재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자국 전기차 시장 내 업체들에게 공급이 가능하고요. 또 공격적인 생산과 가격 정책으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2022년 기준으로는 분리막 시장의 점유율은 중국이 무려 68%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미국 IRA 법안의 해외 우려 집단 발표로 사실상 공급망에서 중국 업체들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 자본의 지분이 25%를 넘어가게 되면 너희 기업들은 미국에서 생산 못해라고 제동을 걸어버린 거죠. 그렇게 미국의 생산기지 운영을 검토하고 있던 중국 기업들은요. 어쩔 수 없이 계획의 수정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결국에 국내 분리막 업체들은 미국 내 강력한 경쟁자였던 중국의 부재를 틈타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2024년부터 미국에 남은 선택지는요. 한국과 일본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일본은 한국 업체 대비 낮은 생산성과 미온적인 투자 성향으로 인해서 국내 분리막 업체들이 수주 역량에 있어서 우회에 설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이제 중국 업체가 진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요 해외 시장은요. 바로 유럽입니다. 바로 여기서 글로벌 분리막 시장 점유율의 격전지는 유럽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중국의 업체는 이미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가 얼마나 그 틈을 잘 비집고 살아남을지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2024년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이 대선의 결과에 따라 전기차 정책이나 친환경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다시 변경이 될 수도 있는 불확실성까지 같이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리막의 가격은요. 장기적으로는 우하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지만요. 분리막의 기술 발전을 통한 해적 우축과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국내 분리막 업체들은 판매 단가를 우호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30년 글로벌 분리막 수급은요. 중국은 일단 과잉 공급이고 미국은 공급 부족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국내 분리막 업체들은 성장 기폭제로 미국 시장을 잘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현재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요. 중국의 분리막 업체들은 생산 능력에서의 우위를 갖고 있고 일본 업체들은 정치적 리스크로부터 자유롭다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중국 업체들은요. 정치적 요인으로 북미 진출에 제동이 걸렸고 또 두 번째 일본 업체들은 생산성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남은 것은 돌고 돌아서 K분리막, 국내 분리막 업체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사 보고서에서는 분리막 산업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기대되는 국내 업체의 탑픽은 바로 WPC입니다. WPC는 안정적인 가동률을 바탕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는 라인의 증설로 수익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예정이지만요. 라인 증설이 완료되는 2025년부터는 다시 높은 수익률로 정상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력 또한 글로벌 탑티어에 도전하는 강력한 다크호스로 빠른 생산 속도가 가능한 개별 연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세계 최대 수준의 광폭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고 또 세계 최초로 듀얼 코팅 기술을 적용하는 기술력들이 투자 포인트로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고객사도 추가할 예정으로 기업의 펀더멘털과 더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까지 가진 WPC는 앞으로 계속 분석하고 업데이트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꾸준하게 관심 갖고 확인해 주세요. 네, 우리 머니텐TV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의 교두부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과 경제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를 영상으로 제작해서 계속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성공투자의 징검다리 교두부 시즌3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